전차를 한번 더 쏠올게요 이걸 아예.. 아 근데 여기 지금 지뢰가 있어가지고 대전차 지뢰인 것 같진 않은데 상대방 범위 안 보이게 해서 쏴주면 힘 더 딥지 않을까? 이상도 좀 돌아가지고 대전차 폰이 어차피 돌아서 쏘긴 하겠지만 좀 가해서 덜 맞지 않을까? 아 애들이 폭격할 수가 있구나 열차에서 말도 안 돼 쏘지마라 쏘지마라 못나가라 어우 셧 오우 버텨라 버틸 수 있어 천천히 움직여 뭘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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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어 오오 다행이다 CP를 얘들이 아껴줬네 안갔으면 끝나는거 아냐 말도 안돼 이번에도 동쪽으로 가네요 그러네 어 이리로 올라갔는데 어 위험한데 조금만 더 피자 어 진짜 어렵네요 자 그러면은 오케이 렘미 렘미로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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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구를 안되었다고 25점이 안들어간다고? 서있는 놈은 얘도 25네 아 좀 멀다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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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모가 힘을 내줘야돼 뛰어라 호모야 수리야다 수리 운 구경 타고 타고 최고 근데 아까 도망가느냐고 못봤어요 됐어 오케이 코앞에 있네 니가 네임드야? 죽으려고? 미안해 한 번 더 쏠게요 미안 미안해 한 번 더 쏠게 슝수 바바이스라 잡았는데 난 어떻게 내려가냐 어떻게 내려가지 아 이렇게 해서 내려갈 수 밖에 없네 아 이거 가동시켜주고 가동시켜주고 엘리베이터 이거 나는 다시 타고 다시 갈 수가 있네 다시 왔어 잘했어 그러면은 타디는 왜 부쉬라고 되겠지 안 부셔도 되지 않을까 더 부를 수 있나요? 더 부를 수 있네 자 전차가 조금 더 있을까? 전차가 조금 더 있을까? 전차 없을 것 같으니까 스나이프 자, 마이너 해주면 이렇게 풀면 안되고 자, 전차를 크게 부십시다 전차를 때려줘야 돼 뻥 거의 두 발 밀리고 렐루 렐루 잡았고 쇼핑랑 라드가 필요한데 멀리 안전 아 알겠네요 동놈 나이스 CP 하나하나 왔네 세브나 체녹 그렇죠 얘들이 CP 아낀 덕분에 살았어요 지금이라도 전차 계속 쓰면은 얘들 벌써 박살나는건데 그렇죠 박살나는건데 안쓰더라고 CP를 안쓰더라고요 뭐야? 포획도 있었구나 죽었다 아 아이카 또 죽었어 아 포기가 깜빡했네 큰일났다 전차 또 일로왔어 스나이프 들자 유탄법 어디에요? 여기 모여있는데요? 큰일났다 큰일났다 어떡하지? 어 이쪽 라인에 한번 가볼게요 저기도 탑 보이나 위치가 아 아 얘도 큰일났는데 우선은 스디를 해주고요 저거 전차 부숴야지 한 발? 아 두 발이야 그래도? 아 조금 남았네? 아 되게 아깝다 슬탄 던지면 어떨까? bilis 이거 자살폭탄 테러인데? me 아 밑에만 부서졌어 으으 미안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 잘못했어요 아이씨 어렵다 얘들 큰일 났어 알리씨가 죽어버렸어요 얘들 큰일 났단 말이지 폭격이 온다니까 빨리 가서 그냥 타야되니 핫한다 미스 밖에 없다 다 일로 오는 수 밖에 없어 빨리 가서 수달간째라 대박 수달간째라 열리 수달간째라렙 잘생겼다 쭈쭈쭈쭈쭈쭈 뛰어씁 왔다갔다. 와리가리 와리가리 됐다 얘가 이제 쏠 수 있다. 됐다. 맞아야지 한발 오케이 어 힘드네요 힘드네요 날씨 잘했다 발음이 안되네 간만에 바깥 패스입니다. 자, ED도 이제 뛰어가자. 빨라 ED는 안 맞을 수 있어. 안 되네? 할 수 없죠. 세피 둘. 알리샤는 안 구해도 되는데. 자, 로즈를 한번. 조금 더 왔으면 안 맞는건데. 가려갖고. 가려갖고. 할 수가 없었네. 자, 그러면은. 네, 됐습니다. 폐지 종료. 자, 다시 우측으로. 전차가. 이동되어 보고 있는데. 잘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맞을 것 같아요. 폭격에. 자, 다시 우측으로. 이제 막아야 될 것 같아요. 형. 자. 뭐야, 맞네. 맞는 거미네. 좌. 좌. 먼저 날려봐 드릴게요. 뻥. 오케이. 나는. 됩니다. 우측. 우측. 피셔가면서 범프 못하게 데미지 안집으니까 조심해야겠네 여기 잘 못 움직이겠네요 맞으니까 마리나가 여기서 할일이 있을까? 안보여요 여기 왜있었지? 스나이퍼가 별로 초반빼고는 할일이 없네요 어... 여기 조심을 해야되는게 총안에 맞으니까 그러면은 이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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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씨 맞는다 빨리 쏴야겠다 이디도 그 しゃok 뒤로 뒤로로 숨아 어 이디가 빨라서다행 HAMP 됐다 여기에 정령을 해야되는데 레이미를 할수있을까 돌아 돌아가면 가능할것같은데 집사 anlam성이 잡아서 여기 돌아가면 오케이 되는구나 지금 적도 있어요 정탈병 화면방사기 열어놔 좀 더 가지 정거하고 오우 죽을 뻔했어 오우 아씨 아니 그 깃발에 가려서 못쌌어요 하아 이런 근데 정거는 했으니까 여기서 불려면 되겠지 알리시아 죽었어 니들은 알리시아 다 죽을까 아우 어렵다 오마 와디가디 와디가디 와디가리 내면을 아끼지 않고 와서 수리巨을 해준다 로즈가 원래 없게 로즈가 원래 올게 추4 오우 나이스 불 돌아 들어가자 여긴 안전하지가 않아 13턴 20턴 안에 끝낼 수 있겠다 간신히 오오 캐논포 무서운 것들 야 지금 포격도 맞을 뻔했어 포격 자꾸 까먹어요 죄송합니다 까먹어요 아까 알리샤도 죽였는데 포격을 자꾸 까먹어 이동하는데 바빠가지고 포격 잘 봐야겠다 여기 포격입니다 기지 왼쪽 요거는 알리샤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죠 더러운 놈아 죽어 안돼 버텼어 알리샤 알리샤라 버텼다 이동을 더 하고싶지 어쩌자 정차로 밀고 나가는게 낫겠다 안되겄다 이리와 기가 어차피 써야되는거 어 여기를 내려가야되는데 여기를 내려가야되는데 내려가자 이동합시다 다 왔어요 아 힘들다 이동합시다 이동합시다 잡동 그러면은 이제 cp가 얼마 안남았는데 이리로 가서 바로 쏠 수 있지 않을까? 저게 또 있단 말이야 여기 쏠수 있죠 요건 집안 가면 끝인거같애 느낌이 두두두두두두 빨갈라 어? 모자라 이거 쏴야되나? 아닌데? 좀 더 가볼께요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안 끝나 아 이걸 쏴야되나 밑에 있는거 밑에 쏴야되는데 아이씨 안 고개 안 지쳐져 아이씨 샤샤샤 그러면은 알리시아로 가야겠죠 정체력이 번갈아가면서 죽는건 또 뭐지 저주지 이거는 전체력은 한 명만이면 안 죽을려나 대기하고 있다가요 내려갈게요 지금 내려가지말고 전체력 가면 클리어가 안되네요 아 이런걸 처음에 어떻게 하냐고 모르지 당연히 끝 어차피 적 나올데도 없고 저기 벽녀만 가면 끝인것 같습니다 네 후격하는거정도 아 어렵네요 근데 뭐 안왔으면은 더 쉽게 깰 수 있었을텐데 그쵸 근데 여기가 갔을때 딱 가면 되려나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 상황에서도 될려나 모르겠네 우선은 레드벨 쏘면 안되고 알리시아도 빨리 내려간 다음에 빨리 내려가요 빨리 뛰면 돼 빨리 뛰면 돼 빨리 뛰면 돼 뭘 쏘라는거지 빨리 끄면 돼 빨리 괜찮은거지 아 비쥬 불판을 어디에 설치했니 부따가 sc 출발 하지만 이 쪽은 충격이 불판이 아닌데 이거 아냐? 와 끝났다 아아 후우 철로가 분어집니다 감성하겠다 그리고는 여기 타고있나 보다 마비드아아아아아 전차는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나이스 잘 가라 그래도 어? 수용소 불받아놔요 큰일났다 뭐라구요? D랭크? 제국군의 JMSG3를 노력했습니다 아래누문을 찾아가세요 네 파우젠 해방전 해방의 끝에 이제 해방을 시켰습니다 우리 우리 죄수들 거의 유대인 취급을 받던 우리 나룩스인들을 해방을 시켰어요 퇴업을 하내보다 스티치 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이런建物에 이렇게 이렇게 퇴업을 하났나 보다 왜 이렇게 로지가 여기서 조금 깨달은 것 같아요 아 죽었어 애기도 죽었어 왜 이렇게 지식하길 원하는 이유는 하지만 우리의 인식을 하게 되었지만 우리의 인식을 갖은 것들이 우리의 인식을 안전하고 그는 성들에게 반응을pell 이결踤스에 대한 남은 너의 인식을 하는 것들을 위험해서 우리에게 반응되는 것들을 그는 우리에게 반응 dans 우리가 반응하는 것들도 그게 그าง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반응서를 자네 안에 설마 숨을 수 있는 데가 있었으면 좋겠다 다 죽었다는 결론을 내딘 것 같은데요 새로운 동료 얘가 동료로 들어오나보네요 돌아왔네요 유명해졌나보다 훈장카메리 오나보지 병사로 그쵸 얘는 대전차병인가? 자세한거 신경 쓰지말래 복수 안난다고 해놓고선 전차병이네요 실질적으로 게임에는 안나오는거 같은데 전차애들은 안나오거든요 조정만 할 뿐이지 자기가 얼마나 이상한지 몰라 그러니까 이상한거지 뭔가 진지하게 얘기해놓고선 또 갑자기 코믹으로 또 갔네요 자 11장 말베르 공략전 자세한거지 지금 전차애들 이게 무슨 전차애들 갈리아 북부 해안지대 마벨이란 곳인가 봐요 마벨이란 곳인가봐요 마벨이란 곳인가봐요 마벨이란 곳인가봐요 노르망디 쪽을 조금 깊다는게 아닐까 싶은데 보병의 움직임이 가능하듯이 기관총 지inder 가장 싫어 이거 어떡하지 태어나서 총결피에 달려갔다는 소리야 나름리란 주 Oreos 시대 안오 summer 이번에는 작전이 할게 없나봐 연막탄 연막탄 정렬..정렬절? 정렬절? 정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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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씨를 쓴거 읽는거 좀 이상하다 느낌이 정렬절 정렬절 뭘 쓰면 보병을 걸 수 있을지 모른다 정렬절 정렬절 비행기 쓰려고 나나보다 창고에 있는거 성탄절 같은 명절인가봐요 좋아하는 녀석에 선물하나 이래 정렬절 정렬절 요정이나 정렬절이 사랑을 나누는 날이라고 해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하는 습관은 그걸 따라 만드는거라고 정렬해지고 있지 게임 안에서도 연애를 합니다 정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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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인형이다 라르거 그 다룩스인이 만드는 인형인가봐요 정렬절 부족이라고 이 정렬절 유니 Rend 야 정렬절 우선 정렬절 로지는? 아니야 아유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 에이 아유